유튜브 인기 콘텐츠 가짜 사나이에 출연한 해군특수전단 출신 이근 대위가 채무 관계를 원만히 해결했다. 이 대위의 채무를 폭로한 A씨는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근 형님이 대전으로 오셔서 만났다며 채무 관계를 깨끗하게 해결했고 감정 문제도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번의 금전 거래 내역으로 인한 착각이 있었다면서 서로의 불신으로 지인을 통해 소통하다 보니 소통이 잘 되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지나 감정에 골이 깊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상보다 훨씬 사안이 커졌고 큰 피해를 받은 형님에게 미안하다며 본의 아니게 형님의 핸드폰 번호를 아주 잠깐 노출했는데 바로 삭제했으나 수습할 수 없었다. 큰 잘못이었다고 사과했다. A씨는 개인간의 문제이지만 결과적으로 부대 선후배님들께 우려를 끼쳤다며 중재하려 애쓰신 선배님들 고생하신 다른 분들께도 죄송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삶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저는 그렇다 쳐도 그걸 지켜봐야 했던 가족에게 정말로 미안하다. 그리고 익은 형님도 이 점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셨다며 익은 형님의 건승을 바란다.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익은 대위가 2014년 200만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익은 대위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음을 입증하는 판결문을 공개했다. 논란이 커지자 익은 대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빌린 적 있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갚았다. 현금으로 모두 갚지 않았고 상호화베하에 제가 100에서 150만원의 현금을 넘겼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갖고 싶어했던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줬고 스카이다이빙 교육으로 변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A씨는 거짓이 많다며 익은 대위와의 통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했다. 그는 익은 형님에게 스카이다이빙 코칭을 받은 것은 2014년 두 차례다. 이때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 2015년 5월 이후에는 스카이다이빙을 하지 않았다며 2015년 10월 27일에 통화했고 나중에 행정사사무소에서 녹취록을 만들었다. 이 통화에서 익은 대위가 200만원을 11월 1일에 변제하기로 약속한다. 200만원은 절대로 이자를 붙인 금액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흙탕 싸움 그만하고 싶다. 200만원 주고 끝내려 하지 말고 안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200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이라도 안 받겠다고 덧붙였다.